이번에는 두 번째 문자 상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번호 5979님의 사연입니다. 서초구 우면동에 서초헬스 35평형을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면동에 있는 서초헬스 아파트, 이곳에 있는 곳에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좀 더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여기죠.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했을 때 대비랑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하지만 강남권 전체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여기도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강남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우면산 터널 지나서 가면 바로 교대 쪽까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양재우면 RNCD 개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수유층도 계속 넘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바로 밑으로는 과천주암 뉴스테이지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뉴스테이라고 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가 약 5200세대가 들어오죠. 세대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전에는 여기가 농원이나 화원 같은 게 많이 들어서 있다가 여기에 새롭게 5200세대가 들어서게 된다면 인프라 시설이 갖춰지게 되죠. 생활 편의시설 등이 갖춰지게 되면서 거주하기가 당연히 환경적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역에서 좀 거리가 있다는 거죠. 지하철역까지 좀 거리가 있다는 건데 여기에 주로 거주하게 될 수요층들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에서 일하는 R&D 연구원들 그리고 LG나 KT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많이 거주를 하게 되고 R&D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수요층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역에서 가까운 것보다는 주변의 주거 쾌적성을 조금 더 많이 따지게 되죠.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보통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의 주거 쾌적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본인의 주택을 선택할 때 중요한 가치로 따지게 되죠. 그런데 자가용을 이용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면산터널 지나서 바로 강남지역까지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의 환경은 굉장히 좋죠. 녹지 공간 굉장히 많고 이 밑으로 뉴스테이지구 개발되면서 생활 편의시설도 많이 갖춰지게 되면서 당연히 이 주거 가치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걱정하시지 말고 지금은 그냥 맘 편히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의주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텐데요. 앞으로 더 가격이 오를지에 대해서 향후 전망 문의주셨습니다. 프로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원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망 맑음 걱정 노 안녕!